아까 서클라스크 했을 때 나 순간 마틸다를 생각하고 있었어 고처럼 맑은 마틸다가 킬라 킬라 까만을 당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부모님의 생일을 영숙이 생일 축하해 영숙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birthday to you 칼 가져야지, 칼 두 분이, 두 분이 딱 끊어져서 여기서 딱 자르는데, 그죠? 이쪽에서 살살, 떠떨어져서 살살 많이 봤어, 많이 봤어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뭘 안 된다 뭘 안 된다 뭘 안 된다 뭘 했었는데 짠어, 형씨가 좋다 나이 묻었다 나이 묻었다 나이 묻었다 나이 묻었다 나이 묻었다 머리 머리 찐떡거린다 찐떡거린다 이 분 그대로 영원히 갑시다 영원히 먹고 다 수고하셨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공개해줄게